자 이 그림의 제목은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. 자기 자신을 되게 수치주면서 나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열등이라고 수치주는 분을 위해서 그렸어요. 나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인정하라고.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 있잖아. 그렇죠? 에고는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. 근데 그 마음을 수치주면서 인정을 안 해.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버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. 여러분 속에 있는 나는 참 멋진 사람이다. 멋진 인간이다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.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집사 members는 챙 Propデ 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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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